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와 여천교회 정훈 목사, 광주난문교회 양원용 목사가 등록했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한소망교회 윤환진 장로가 단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날 등록한 후보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이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선교관 가난의 집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승강기 교체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명성복지재단은 현재 40명의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선교관 가난의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선교사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로 새롭게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성복지재단 이사장 김사만 목사는 주님이 하신 사약을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그만 공동체인 이 선교관의 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여기 선교관은 장학관, 선교관, 또 식당, 우리나라 최대 대학을 제외하면 이만한 장학관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10여 가정은 항상 여기에 상주할 만큼 1년에 수백천명의 선교사들이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미 출국하거나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천 선수천교회 황승택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목사님을 뵀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계올림픽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한국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식을 기준으로 26일부터 8월 11일 폐막하는 그 과정에 보름 정도의 기간이요? 네, 파리 전역에서 대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교계에서도 선수단을 응원하는 감사 예배 자리도 마련이 됐었다고요? 네,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올림픽 선교회 대표회장님이신 이장균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저희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올림픽 선교회 콰이어가 같이 함께하면서 기독 선수단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설상 종목의 선교회 폐장으로 계시는 올림픽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장진선 목사님하고 홍바울 목사님 계시거든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 김소희 선수 주호 부모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후원하고 계시는 화이트 타이거즈라고 연예인 응원단인데 체육재단 법인 이사장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소울러브피플이라는 제약회사 NGO단체의 이분하 이사장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 약간 선수들을 기억하고 관심 가지고 중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귀한 자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수단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럼 기독 선수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 선수들 전체 지금 종목에서는 열세 종목에 포진되어 있고 지금 오늘까지 확인된 선수는 22명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금 다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이 기독 선수들이어서 이번 대회 되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구기 종목 선수들이 워낙 인기 있어서 줄어들어서 재미가 없다. 기대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할 거지만 정말 인기 있는 종목들 사격, 펜싱, 탁구, 높이뛰기 이런 부분에 다 포진한 선수들이 다 기독 선수들이라 근대오종 전훈태 선수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그리고 골프 고진영 선수 그리고 브레이크의 홍텐이라고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들어온 브레이킹 선수인데 이분도 김홍열 선수도 저거고요. 사격에 이보나 선수가 이번에 선수단에서 제일 최고령 선수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로 21년째 지금 사격에 있는데 이보나 선수도 너무나 유명하고 이번에는 그리고 기계체조 선수의 엄더현 선수 그리고 펜싱 사부루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오상욱 선수도 기독 선수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상당히 벌써 이제 또 올림픽이 다가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선수들에게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에 좀 이 선수단의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88올림픽 때 기계체조 선수들 단체전에 출전한 이후에 36년 만에 이번에 단체전 쿼터를 땄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엄더현 선수를 비롯해서 같이 단체전의 여서정 선수라고 여서정 선수는 여홍철 감독님 자제분이신데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부분들에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야 또 메달을 이제 따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이제 파송 예배 때 선수들하고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나요?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이제 거의 한 40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사역을 이끌어 주셨던 윤덕심 목사님께서 18년도 이제 동계올림픽 준비하시고 나서 그때 급성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장균 목사님께서 한국 이제 스포츠 선교회에 앞장섰던 윤덕심 목사님 좀 약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장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막 같이 신방 다니시면서 선수단 숙소로 경기장으로 다녔던 거 그리고 미국에 가는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간증해 주시면서 이제 한 사람이 하는 사역 아니고 이번 올림픽은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선수들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프랑스가 이번에 이제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당부 말씀도 있으셨나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개막식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맞는데 센강에서 유람선 타고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는 게 유럽에서 요즘 정세도 그렇고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치안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을 지켜보니까 안전상에서 문제 없을 수 있도록 보안상에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냥 그곳에 와서 선수들하고 감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이 최우선이고 선수들도 그 경기장 안에서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대회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이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또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를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 경기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재능과 단란트 주셨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기독 선수들이 그냥 최대한의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동해 온 그리고 땀 흘리면서 함께했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승패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선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학예올림픽에서 기독 선수들과 함께할 진천 선수천교회 황승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파리올림픽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또 한 번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줄 텐데요. 끝까지 다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